요즘은 그리고 뭐 권하솔... 권하솔코인 인기도 별로 없고 요즘은 그 뭐지? 성명준, 엄태웅 이런 친구들이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? 성명준, 엄태웅 경기가 이번주 토요일에 있는데 혹시 그분들 스타일을 좀 아시나요? 승자 예측이 좀 궁금해서 관심 없어 아 관심 없으신가요? 둘이 뭐 싸워서 이기고 지건 그 판에 끼고 싶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암튼 뭐 저는 종합격투기 선수니까 이런 종합격투기가 자꾸 좀 변질돼서 싸움이나 현피나 뭐 그런 걸로 변질되는 거는 조금 보기 안 좋은 거 같고 요즘 무도가 정신이 조금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아 뭐 무도가까진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 아닌가요? 프로 선수로서 어떤 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나 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막 격투기 선수들이 그런 판에는 좀 안 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니요